자, 여기가 루비통 까르띠에르 내일 우리가 올 체코의 명동꼬리입니다. 자, 여기에 바라보이는 저 큰 교회가 틴교회고요. 틴교회 옆에 궁전이 보이고요. 여기 광장도 아주 내일 우리가 이 주변을 바라볼 포인트입니다. 다행히 먹고 싶지 계속 먹었어가지고 분한도 사는가? 여기 먹고 싶어? 자도 익혀보러 있으면 사주사 여기가 걸어올 길을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 아니면 먹고살기 힘들정도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 체포의 교통상황도 그렇게 참 좋지 않습니다. 골목골목을 지금 이렇게 헤집고 가고 있습니다. 아, 차들이 서로 막 엉키고 있고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제 우리 집에 다 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